아 으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저기 그 점집인가요 어 맞습니다 아 그 위치가 어딘데요 용인이요 아 용인요 예 아 아 제가 저 밑에 관상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 그거는 상담을 하시려면은 예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를 발송해드려요 예예 거기 입금을 하시고 나서 예약을 잡아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밑에꺼 좀 봐주시나요 밑에꺼 봐준다는게 실제로 보는걸 얘기하는건가요 아니면 관상을 봐달라는건가요 보이지않게 예 보는거 아 실제로 보고서는 뭐 점을 봐달라 예 그게 사실상은 힘든게 유튜브를 봐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건 솔직히 나는 의사가 아니다 아빠 아 그래요 난 의사가 아니야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관적인 관상이 이렇다라는걸 얘기한거지 음 그걸 직접 보고 점을 봐달라는건 응 반대로 생각하면 성희롱 아닌가 아 그럼 돈 마주면 되잖아 하하 돈 많이 준다고 그걸 봐주면은 돈 많이 주는 집에 가면 되겠네 아빠 그래도 입만지면서 이렇게 봐주면 좋긴 좋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나 이 전화는 녹음이 다 돼요 예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할라그래 X떼지 그래 X떼지 X떼는거 아는데 그러시는거야 X떼는거 그 표현은 어 내가 잘못된다는거 알아요 라고 표현을 한거잖아 응 맞아 그치 그치 그 저기 저기 아줌마 되지 뭐 어려운거 없잖아 아니 아빠 보이는게 다가 아니야 아 아 무상해 보이는게 다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점을 봐줄거 같으면은 응 아니 뭐 술집연을 하던가 내가 그래야지 내가 왜 지금 무당을 하고 있지 아님 비뇨기과 의사를 했어야지 내가 아 맞아 그치 그거 아닌가 그래서 친구나 이런건 안할거고 아빠 그래 그렇게 어 그렇게 막 뭘 보면서까지 그렇게 점은 안 봐드린다 그걸 얘기하는거에요 음 네 알았어요 예 네